뭐 할라고? 이 인터넷 세상에선 비싸서 안 먹는데 매출은 1인 치킨집 신제품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교촌치킨 블랙 시크릿이요 그래? 교촌 오리지널도 깜잡잡하잖아 이 이건 시크릿이랴 설마 같은 거 만들었겠어? 뭔가 다른 게 아 됐고 얼마야? 2만원 이것도 비싸네 배달비는? 어우 배달비만 4천원이요 특징이 뭐야? 이 오양에 흑초에 흑임자에 간장 넣고 산초 토핑도 준비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엔 오양 소스 넣은 거 같은데 이? 아 저 백종원 낫슈 닭을 입에 쳐 넣지도 않고서 아 됐고 이 주댕이 하나 좀 넣어 주댕이에 몹쓸께므로 쌓았죠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맛은 어때? 그냥 먹으면 달달 짭조름한 간장치킨인데 산초 토핑 찍어먹으니까 제대로다 오양은 제대로 나? 응 자고로 오양이라면 펜넬, 계피, 산초, 정향, 귤껍데기인데 아 됐고 누가 그거 물어봤어? 오양 나냐고 그냥 먹으면 펜넬 향이 진하고 산초 가루 찌러먹으면 산초 향밖에 안 나고 비교할 만한 맛 있어? 중식 중에 향이 무지하게 센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향이 쎄서 호불호가 좀 있을 거 같긴 하거든? 나는 맛있다 OEF OEF OEF